안녕하세요. 소설행복입니다. 오늘은 홍어 전문 유달수산에서 주문한 홍어인데요. 택배를 받자마자 흰점권에서 초장에 찍어먹는 맛이 최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바른 먹거리, 두레장터 유달수산의 국내산 참호에 약한 숙성에 신선한 상태의 홍어의 맛을 같이 느껴보세요. 소설행복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